그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환경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보 수집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리리눅스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이옵트릭스 레벨2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실행이 되면 우선 구성은 완료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터미널을 하나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진단하는 칼리리눅스 IP 주소를 확인을 하면 17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상 IP 주소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넷 디스커버를 사용을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계속 진행했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우리 29번 IP 주소로 현재 할당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점검할 이 대상에 대한 IP 주소를 확인했으니까 이 IP를 대상으로 앱맵 포트 스캔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대문자 A 옵션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 버전 정보라든지 운영체제 그리고 간단한 스크립트 스캐닝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진행을 하니까 22번 포트 그리고 확대를 좀 하도록 할게요. 22번 포트, 80번 포트, 그리고 111번 포트, 443번 포트, 606번 포트, 631번 포트, 3306번 포트 네 이렇게 이런 포트들이 나와 있구요. 그리고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우리 SSH 서비스가 있구요. HTTP, HTTPS 서비스가 있구요. 그리고 RPC, 바인드 서비스, URM 서비스, IPP라는 서비스, 그리고 MySQL 이거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현재 존재하는구나.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스캔했던 거에다가 앞에 대문자 A옵션을 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문자 A옵션을 주구요. 자 엔터를 눌러서 스캔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 축소를 시켜놓고 저희 결과가 나오면은 확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스크립트도 돌려지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구요. 자 이 상태에서 확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22번 포트에는요. 현재 오픈 SSH가 돌아가면서 버전은 3.9p1이라고 하는 것과 프로토콜은 1.99라는 버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별다른 내용은 현재 존재하진 않구요. 자 밑으로 내리면요. 자 현재 이 80번 포트와 443번 포트 이렇게 두가지 묶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보니까 현재 우리 점검하는 대상은 센트OS 운영체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HTTPD 2.0.52번 버전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버 헤더라던지 그리고 타이틀 같은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한데 우리가 별다른 수집을 했을 때 활용될 만한 정보는 아닙니다. 봤을 때 뭐 추가적인 정보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구요. 이렇게 보니까 뭐 SSL 인증서 관련된 내용들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1번 포트를 보면요. 우리 레벨 1에서 살펴본 것하고 동일하게 이 RPC 바인드라는 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RPC 정보들도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지금 현재 이 RPC 서비스와 관련된 게 111번 포트, 603번, 606번 네 이런 포트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리면요. 여기 바로 있어요. 606번 포트. 네 이거는 RPC 바인드와 관련된 포트인 걸 볼 수가 있구요. 그래서 이렇게 RPC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31번 포트를 보면요. 네 처음 보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CUPS 1.1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IPP라고 하는 현재 이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정보는 우리 나중에 뒤에서 이 포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HTTP 메소드까지 해서 뭔가 이 품 메소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서버 헤더에 보니까 이런 CUPS 1.1이 나와서 이걸 토대로 이 버전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구요. 그리고 타이틀에는 403이니까 현재 접근 제한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MySQL 현재 3306번 포트에는 MySQL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ySQL이 현재 동작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뭔가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는 이런 시스템 서비스들이 사용 중이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서비스라고 하면은 로그인 기능이라든지 글쓰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요. 실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한번 서비스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MySQL 서비스가 동작 중이다 라고 하면요. 기본 포트가 3306번입니다. 이거는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운영체제 정보보다 한번 보면요. 현재 리눅스 우리 센터OS 리눅스의 2.6.9에서 2.6.30번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구요. 그리고 이 커널은 2.6인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쭉쭉 내려서 다른 정보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봤는데 별다른 정보는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했던 이 정보들을 토대로 이따 뒤에서 같이 한번 익스플로잇 검색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